와우 차 받아? 뭐? 너가 바이크 타지 말라며 나 오늘부터 네 말만 들으려고 뭐야 뭐야? 고백이야 뭐야? 한소준 인중이 형 좋아하는 거이? 야 한소준! 가지 마 잠깐 가지 말라고 가지 마 왜? 할 말이 있어서 할 말? 무슨 할 말? 그게 그게? 호주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도양 쌍극자연상과 엘리뉴연상 그 둘의 상호관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뭐 뭔나뇨? 가짜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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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소준 주경이 괴롭힐 거면 꺼져라 네 나 임주경 말만 들을 건데? 요! 이 말만 들을게 그럼 부탁이 있는데 하... 말만 해 꺼져줄래? 어? 그것만 빼고 다 들어줄게 요! 다 들어줄게 그럼 말 시키지 말아줄래? 그것도 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너 이렇게 싫어하는구나? 최애 반찬!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둔 거거든? 굳이 왜? 내 식습관에 뭔 상관? 오케이 네 말만 들어야지 야야 돈까스 돈까스 짜잔! 이걸 다 먹으라고? 쌈이냐 쌈이냐 답이 안 나오네 많이 먹어야 키 크지 머리카락까진 먹진 말고 네 키나 가져가 너 몰래 어디 넣어놓기만 해 키만 주면 뭐해? 응? 바이크가 노래집 앞에 있는데 어른나 어? 어떻게 해? 아... 주경아 잘했어 나 어떡해 나도 진짜 미안해 감사합니다. 웃음이 너무 웃음이 너무 웃음이 너무 웃음이 너무 웃음. 임직여. 꼴이 겁나 기네. 김꼴이 원승님. 놀리지 마라. 그래 그래 니 말 들었지. 아 야! 날 왜 잡아! 어? 너 때문에 자빠졌잖아! 구해줘죠 승렴 구해주지 말라고! 그리고 제발 내 말 좀 듣고 발끝이나 가져와 알았어? 하루라도 조용히 학교 좀 다니고 싶대 진짜! 괜찮아? 어 무슨 생각한 얘기네? 야 쟤 반에서 저런 거야 야! 야! 보이냐? 너는 그게 농구 공부로 보이냐? 농구부에서 제일 못하면서 개업하는 너 시합 때 두고 보자 우리 세범 데빌스가 아무나 뽑은 학년 대표팀한테 지겠음? 아, 아무나? 너 우리 소신! 농구 복귀하신다! 뭐? 이소호가 나온다고? 왜, 왜 갑자기 쟤가 나 진짜로? 농구 시합 나가놨네 아, 나 저 피지컬을 누가 상대하냐 서준아 너가 농구를 좀 하지? 뭐? 왜? 내가 좀 잘해 보이냐? 겁나 잘하지 그치, 겁나 잘하지 야, 그럼 이번 우리 축제 때 학년 대표팀에 들어와서 니 겁나 잘하는 실력 마음껏 뽐내주지 않겠니? 그럼 임주경한테 물어보고 내가 요즘 제 말만 듣거든 오, 제 말만 들을게! 임주경, 나 농구하는 거 보고 싶냐? 아니? 전혀 전혀? 주명아 제발 허락해라 어? 나 진짜 쟤한테 지기 싫어 하... 아, 몰라 하든지 말든지 니가 원하면 해야죠 응 나 농구 시험 나간다 오케이!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선생님 저쪽입니다 이거잖아 네, 가시죠 넌 깜짝대지 마라 쟤 진짜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바이크 파파라차 한 번 치고 있다고 저래? 좋아하는 거든 괴롭히던 거든 간에 초딩이다, 초딩 아, 쟤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니 수호 저거 봐, 너 혼자 배고 가는 거 핸드벌이야 아, 맞다 봐봐 아니, 무슨 애가 로또 간다 예상이랑 다 틀려 아주 아, 이건 또 언제 나오는 거야 아, 이건 또 언제 나오는 거야 아, 이건 또 언제 나오는 거야 자리 없으면 앉아 자리 없으면 앉아 어, 고마워 이거 안 마신다며? 버릴 순 없잖아 너 마셔 너 땡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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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같이 자리에 앉고 네 네 네 신청하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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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유기물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무기물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지 이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사온 건가? 오.. 그래, 거은이는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리긴 하겠다. 이렇게.. 뭘 그렇게 봐? 어? 아, 이건 메이크업 영상. 그게 실은 우연히 알게 된 애가 있는데 걔가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하고. 오지랖은? 그치, 오지랖이지. 근데 그런 오지랖이 누구한테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. 실은 그 애, 예전 내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다. 그래서 또 마음이 쓰이나봐. 아, 물론 내 쌩얼이 더 못난이긴 한데. 뭐지? 아닌데? 어? 너 화장 안 해도 해봐. 버스 왔다. 어? 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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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뇌도 안 거치고 말이 나오냐. 그래서 polymer 360도 FCC로 trusted 제곱대관 unveiling이 그런zy corpo 제가 전ciu veg나롯이 어떻게 준다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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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 괜찮아? 괜찮냐고? 왜? 너 불쌍해서 도와줬어?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냥 무시하고 가지 그랬어. 니가 먼데 나서서 도와주냐고 사람 쪽팔리게! 임주교. 바보아치? 너랑 좀 친해진 줄 알고 들떠을 땐 착각하지 말라며. 귀찮고 짜증난다며. 임주교. 그래서 내가 피해 다녀줬잖아. 니가 먼저 섬겨놓고 왜 또 이러냐고. 이랬다 저랬다 사람 헷갈리게. 주경아. 쟤네들이지? 전학 오기 전에 너 괴롭히던 애들. 놀랐겠다. 많이 무서웠지? 나 이수호 본 것 같은데? 이수호? 어. 왜 그래? 김초룡이 있어서. 뭐? 필터? 아이 뭔 소리야. 배우. 가자. 맞는데. 갔어? 너? 아니. 아직. 어떡해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 이제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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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ал아. 들키지 말고 가. 안녕하십니까